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투자 근본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죠. 보시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읽었던 가장 간단한 글 중에 아주 잘 땡기는 제가 몇 번 소개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잘 쓴 칼럼이기 때문에 미래시의 자산운용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께서 쓰신 은퇴자산 백두산이냐 개마고은이냐 오늘 방송 보시고 한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검색하셔가지고 한 몇 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잘 정리한 그런 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끝에 있는데 월렌 버핏의 교훈은 60세 이후의 30년 60, 70, 80 이 기간에 버핏은 복리효과를 극대화했고 우리의 노후 자산관리 역시 60대가 가장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게 되면 자산량이 많지 않습니까 극대화된 자산규모를 가급적으로 오래 유지하면서 복리효과를 누려서 자산을 키워가야 된다. 백두산 모양처럼 자산이 극대화되었다 곧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개마고은처럼 자산규모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특히 자산이 충분치 않은 60대는 근로소득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서 자산규모가 일찍 줄어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장수시대는 자산을 적립하는 시기와 인출기로 나누지 말고 그 중간에 개마고은기처럼 공원기를 거치는 게 좋다. 퇴직 이후라도 10년 정도는 근로소득 등을 통해서 자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핏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우리의 노후자산의 궤적은 백두산이 아니고 개마고은 모양이 돼야 된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 성거립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자산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소위 그 관점, 시각,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김경록 고문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오늘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참조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 이제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하고 1,400원대 여러분들 돌파를 했거든요. 1990년도 외환위기 때 우리가 900원대였습니다. 900원대인데 지금 1,400원대까지 된 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즘 고금리, 고물가의 힘이던데 환율까지 이어동쳐서 매출이 반토막 날까 봐 눈앞이 캄캄합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안벤처를 운영하는 박무대표 이야기다. 그런 해외에서 모니터 패널 등 부품을 수입해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만드는데 패널 등 수입 부품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약 20만원에 최근에 24만원으로 뛰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달 1달러당 1,310원대 주문을 해야 되는데 버티다가 손쉽말 커졌다. 원화값이 달러당 1,400원 선까지 특믹까지 요동치면서 환율에 민감한 기업과 유학생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죠.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원화가치가 좀 추락한 모양이다. 달러가치가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년에 계시게 되면 60대면 한 30년에 40년을 보시게 되면 그대의 이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물가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는 연금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도 필요하지만 환율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제가 선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노후 연금 생활자들의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 지형도의 변화거든요. 좌파 세력들이 만일에 국민들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수십 년을 집권하게 되면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경상수의 적자, 재정 적자, 신용 등급 하락, 고물가, 고환율 그렇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구매력 하락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 다. 그러니까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게 이제 만일에 우리 정치 지형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가지고 선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특정 정치 세력이 여러분들 특히 좌파 성량이 강한 정치 세력이 수십 년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이런 나라가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가가 폭등하고 동시에 뭐죠? 그래서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체주의 체제가 가는 길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물가하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 추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 자산하고 그다음에 달러와 같이 자산을 가지면 조금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참 잘하지 않습니까? 수학 개미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환율 쇼크 이런 기사를 보면서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나라가 좀 잘 운영되면 서서히 내려가겠지만 또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 잡고 뭡니까? 완전히 개판 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딴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백그라운드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겁내는 게 뭔가 하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좌파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좌우위기 권력을 교체해가면 조금 나아질 건데 그냥 좌파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개판을 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너무나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한 분이 칼럼을 참 잘 썼네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이름들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흔들려 그냥 팔아버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주요 주식시장의 s&p500이 지난 1년간 30% 상승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불황이 아주 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불황이 아주 심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금융회사들이 끊임없이 정시 전망을 발표하는 거죠. 참조는 해야 되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s&p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24% 상승했고 올해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 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기 이야기를 잘했네요. 유명한 펀드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 폭락을 준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미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한국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분야 반도체 섹터 아니면 또 유틸리티 섹터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인 리처 센터 이런 데 투자하면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섹터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을 계속해서 상호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1950년부터 2023년까지 최고점을 1200회나 주식시장에 경신했고 매년 평균 17회씩 최고점을 기록했고 이것은 평균 20일마다 한 번씩 최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물리하게 하는 주식시장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해 나간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은 지난 5년간 미국 주식입니다. 연평균 14.68% 10년간 12.02% 20년간 9.69% 30년간 10.04% 50년간 11.13%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에 1위 희망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면 연평균 10%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0%라는 것은 복리로 이야기하면 10만 달러 투자하면 7.2년 후에 20만 달러 또 7.1년 후에 40만 달러 그리고 23년 후에 80만 달러로 불어난 높은 수익률이다. 장기적인 시간하고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18년 4월에 마켓워치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은 10년 단위로 볼 때 연평균 9.6% 정도 성장한 거죠. 9.6% 성장했으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뭡니까 7.2년 터울로 20만 불 7.2년 터울로 40만 불 그리고 23년 후에 80만 달러 불어나는 것 조금 더 성장성이 빠른 섹터에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이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장기투자, 장기투자, 장기, 군활, 정립측 투자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망고불변에 찔린 것 같아요. 노후대책과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한 작업은 몇 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기투자라면 투자금이 불어난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고 기다릴 수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앞에 은퇴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었던 그런 좋은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상가에 투자했다가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단일 종목이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일 종목이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지금 또 상가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안 된 이야기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